자, 그 언어 능력자라고 정작 써있는 선생님은? 저희 팀에 최연씨가 일본어 멤버들이 있잖아요? 일본어 멤버들의 한국어 선생님을 맡고 있답니다. 일본어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시다고 해서 저도 지금 한번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싶어요. 아, 그러게. 저희는 이장원씨가 일본어를 좀 하거든요. 아, 큰일 났다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최연과 장훈의 일본어 타임! 첫 번째. 첫 번째. 이장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. 아, 전기 좋은데. 전기 좋은데, 좀 흙이 있는 것 같아요. 흙이? 일본어. 네, 그렇습니다. 일본어 멤버들은 함께하는 게 아니라. 일본어 멤버들은 함께하는 게 아니라. 일본어 멤버들은 함께하는 게 아니라. 장훈아, 라멘 얘기해. 그래, 라멘 덕후잖아. 아, 나는 라멘가 좋아합니다. 아, 나는 좋아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같이 먹으러. 같이 먹으러. 같이 먹으러. 여기. 대화를 좀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. 잠깐 들어봐도 일본어는 거의 수준급인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렇게 잘한 거예요? 옛날부터 공부한 거예요? 어, 네. 사실 소속사에서 이제 열심히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. 아, 1년인데 그렇게 하는 거야? 네,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일본어에. 그래서 매일매일 선생님께서 단어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밀리지 않고. 꾸준히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보냈어요. 이야. 영영을 다 했구나. 진짜 열심히 했구나. 네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일본어로 통화를 하는 시간을 또.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채연 씨 말고도 또 일본어가 가능한. 아, 유진 씨. 선생님. 아, 진짜? 아, 진짜. 아, 유진 씨. 아, 유진 씨. 아, 에레지 씨. 아, 유진 씨. 저희 죄송한데 외운 거 말고. 자연스러운 대화 좀 해 주세요. 아, 유진 씨. 일본어뿐 아니라 중국어까지.